제가 데린지 오랜만에 비트 진짜 개쩔었어요 와 그렇게 단순한 곡으로 그렇게 야마했는 곡을 만들다 오늘 그거 듣고 필이 와서 비트 찍다가 좋은 거 못 찍었어요 디딩만 했어요 정말 좋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감히 아이제의 라샤드 강제 커밍아웃을 당했죠 아우팅을 당했죠 아우팅 최근 이상하게 그 라샤드 아우팅 이후로 제 주변에서 라샤드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라샤드가 제일 멋있었던 순간은 그 어떤 때도 아니고 옛날에 헤블리 파더 내고 실비아 데모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랩이랑 약간 그런 칠한 노래 바이브랑 이런 거 다 잘 섞어 놔가지고 앨범이 듣기 진짜 맛있었는데 최근에는 졸려요 포이 씨가 스토리 다시 올리거나 소식으로 스토리를 다시 올리다니 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아이제의 라샤드 아이제의 라샤드 아이제의 라샤드 아니 안경이 망가졌나 왜 이렇게 자꾸 벗어져 아 진짜 안경 새로 맞춰야 되나 돈 나갈 일이 왜 이렇게 많지 지금 레슨 많이 못했는데 최근에 별로 없었고요 있어도 님들한테 쪼로록 와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없나요? 재밌는 얘기? 저는 우리 강아지가 옆에서 몸을 말고 자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저는 그 나스하고 그 데미안 말리의 나민 뮤직비디오 좋아해요 나민 형 때도 군일축전 했었어요 군일축전이 그 축제 아니에요? 제가 이거 축제? 했죠 축제가 별건가 그냥 애새끼들 노는거지 그냥 그때 막 누구 연예인 오고 그랬는데 놀아줘 였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요 노브레인인가? 레슨생이요? DM 주십시오 문의 아니 오후가 아니라 군일축전이 아니 군산제일고가 지금 학교가 생긴 지가 120년이 넘었을걸요? 존나 오래됐어요 일제시대 전부터 있어가지고 저는 원 마이크 비비는 원 마이크이란 노래를 별로 안좋아요 그냥 원 마이크이란 노래를 별로 안좋아요 그냥 너무 인위적이라고 아니 그니까 너무 자기적으로 딱 분위기가 너무 만들어진 비장함이라고 해야되나? 저는 나스 곡 중에 좋아하는 게 레콘 피처링한 것 중에 리치 앤 블랙이었나? 영 앤.. 영 리치 앤 블랙 이라는 곡 있는데 그 곡 진짜 좋아했어요 릴웨인 제일 좋아하는 랩이요? 저 릴웨인의 I'm not human being 2라는 앨범인데 그거 인트로 곡이 진짜 존나 쩔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거기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P.U.S.S.Y. My second home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존나 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미친 새끼다 나스 앨범 중에 일메릭 빼고 일메릭 빼고 음.. 저는 It was written도 좋아하는데요 최근 거 2010년대 이후로 Life is good이죠? 그리고 네오본뱁 잘하는 래퍼 웨이힙에서요? 앵가는 뭐 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셀다 좋아하고 근데 그리셀다 중에 누구 좋아하냐라고 하면 웨사건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콘웨이가 사실 스타일상으로는 제일 좋은데 콘웨이가 웨사건보다 앨범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걔네들 빼고 얘기해라 라고 하면 롬스트리트이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좀 깡패스러운 게 좋아요 그 약간 앱스트랙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터러티브하게 하는 친구들보다 약간 락말시아노가 존나 좋아요 저는 약간 깽스러운 애들 좋아하는 거죠 갓썬요? 갓썬이 1번 트랙이 개쩔죠? 겟다운 겟다운 비트에는 진짜 랩을 몇 번 시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썼고 거기 비트에다가 한 번도 완성한 적은 없는 원란히 리즈 원 마이크 원 마이크 원 마이크 원 마이크 토니 몬타나 대 마이클 콜레오네라면 토니 몬타나는 아니고요 캐릭터로서 아 대 마이클 콜레오네 존나 멋있는데요 개처럼 몰락하긴 하는데 둘 다 근데 마이클 콜레오네는 그래도 기업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토니 몬타나가 화끈하긴 하지 저 둘보다 비트워 멋있다고요? 비트 헌덜리니 알케미스트 2번 김박첼라요? 저는 알케미스트가 역대 최고의 지금 언더그라운드 프로듀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콜세지 영화 중 탑 쓰리 딱 생각나는 거 세 개 딱 얘기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세 개 딱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일런스 그리고 하나 아 진짜 뭘로 하지? 아 뭘로 하지? 뭐가 좋을까? 아 진짜 고민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무리 그래도 디파티드 무사씨 앨범에서 비트 받고 뭐가 제일 좋았냐고요? 비트 받고 뭐가 제일 좋고 이럴려면 하나를 무슨 팩을 받아놓고 제가 거기서 열 몇 개를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면서 필요한 거를 형한테 요청해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는 택시 드라이버보다 그 좋은 친구들 이후 작들이 좋아요 아 근데 스콜세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울프 오브 월스트릿도 있잖아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인데 오리지널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요 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하고 오리지널이 뭔가 그냥 리부트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옛날 막 토비 맥과이어 나오는 스파이더맨 뭐 앤드류 갓필드 스파이더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리지널하고 같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안 끝나고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바 자워디 바보 시바 새끼가 옛날 이름 부르지 왜 내가 너한테 지금 앱살루트 소속이라 그러면 좋냐? 이 새끼 잘 지내지? 중기야 보고 싶다 알케미스트 대 김박첼라 저거 좀 마치 김박첼라 님 안티인 것처럼 제가 알케미스트 얼마큼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런 느낌? 한 명하고 작업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한 명하고 작업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 한 번 놀러 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되게 재밌었는데 더 재밌는 얘기 디카프리오 대 드니로 디카프리오 대 드니로 드니로 드니로의 영향력은요 어떤 거냐면 약간 지금 디카프리오 대 드니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거냐면 음 드니로는 드니로 어프로치라는 연기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님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켄드링 라마 대 나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스가 없었으면 켄드링 라마가 나올 수 없었지 제이지 나스가 없었으면 켄드링 라마가 나올 수 없었지 그래서 드니로는 그냥 영화사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나 현대 영화사에 있어서는 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드니로는 그냥 올타임 레전드 그냥 고트거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님들 행님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제이지 커리어 vs 카니 커리어 래퍼로서는 제이지가 짱이죠 근데 예술가로서 카네 웨스트는 올타임 레전드라서 MC로서는 제이지가 끝이죠 근데 카네는 약간 딥플로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흑인들 보면 약간 덩치 있어도 다리가 얇아서 바지핏이 이쁘고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상구형이 좀 그래요 콘웨이 더 머신 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흉통이 콘웨이 더 머신처럼 크지 않을 뿐 제가 여기서 맨날 콘웨이라고 콘웨이 더 머신을 보는 것도 없나 얘기해요 상구형한테 다리가 길어서 아 나 오늘 디젤 코지보이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전화 안 했다 내일은 래퍼 다브레스 생일이라네요 미리 축하해주세요 다브레스 아직 살아있나요? 흫흫흫흫흫흫흫 존나 옛날 아줌마잖아 옛날에 브린이 어렸을 때 제이제이킷이 형이 소개시켜줬는데 제 브린 랩을 듣고 다 브랫 같다고 했다가 브린이 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브린이 그때는 붐뱀 꿈나무였거든요 형은 꿈이 뭐죠 대체? 저 사람 말이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좀 되게 밉게 얘기하네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게 대답을 딱 해주기 싫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말하기가 조금 밉네 대체? 꿈이 뭐죠 대체? 저것도 약간 엄마가 애들 혼내킬 때 하는 그 뉘앙스잖아요 넌 대체 꿈이 뭐니?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왜 저를 싫어하세요 진짜 님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놀려먹기도 재밌네 나스파 제이지파 최근에는 솔직히 제이지 더 많이 들어요 최근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영화 애프터 선? 아니요 안 봤는데요 기억나는 꿈? 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 꿈 기억 잘 안 나네요 비참하고 안 좋은 꿈만 기억나잖아요 보통 재밌는 꿈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예전에 제가 막 꾸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꿈을 꿔도 좀 영화처럼 꿔가지고 제가 여자친구가 제 꿈 얘기 듣는 걸 좀 재밌어 해요 약간 지구를 일으켜라 너무 옛날에 봤고 기억이 안 나요 저 그거 안 그래도 다시 봐야지 봐야지 하면서 안 보고 있는데 한 번 다시 봐야겠네요 진짜 막 고등학생 때 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너무 오래전에 봐서 MBTI 저 최근에 다시 했는데 ENTP입니다 꿈속에서 10만원 용돈 주셨다고요? 그렇군요 영화를 몇 십 년대까지 봤냐고요? 제일 오래된 영화가 아마 이제 뭐지? 내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뭘까?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건가? 대탈주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더 옛날인가? 대탈주가 1963년작일 텐데 63년작이라고 하면 63년이라 그때면 박정희 대통령 때일 텐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쵸? 한참 박정희 대통령 때네 제일 오래된 애니 슬레이어즈 슬레이어즈는 제가 어렸을 때 현역이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묵사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보다도 더 붉은 자요 밤보다도 어두운 자요 이거 하면은 그 주문이 좀 너무 좀 너무 주술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저거 안 보면 안 되냐 그랬어요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최근에 꿈에서 싸우다 현실 벽에 주먹 꽝 치면서 일어난 꿈주먹 아시죠? 꿈속에서 주먹 휘둘르면 개조밥 미드소마 대 유전 유전은 제가 아리에스터 감독의 대 빅팬이자 슈퍼빅팬이자 오컬트 영화의 샹매니아로서 유전은 정통파 아까 전에 얘기한 엑소시스트나 로즈마리의 아기 이런 거에 어떤 적통 후계자 그러니까 정통성으로 정통미가 너무 있는 그거고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는 포크 호러라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어떤 뭐 외지에 갔는데 거기에 종교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약간 옛날에 막 옥수수 밭의 아이들처럼 스티븐 킹 원작 그런 것처럼 이 약간 다른 장르예요 정통 오컬트가 아니라 포크 호러라고 하는 다른 장르인데 그 위커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위커맨도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고 제가 그 위커맨의 BGM을 되게 좋아 그 OST를 되게 좋아해서 샘플링 시도했다가 잘 안 돼서 프레디 카수 형한테 샘플 파일을 넘겨놨던 기억이 있는데 젠틀리전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젠틀리젠틀리젠틀리젠틀리저니 젠틀리저니 마징갈로워 잠깐만 한번 틀어드리고 싶네 이게 진짜 새롭게 새롭게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진짜 옛날 노래인데 장면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노래는 되게 좋은데 젠틀리젠틀리젠틀리 노래는 정말ißt 췄틀리저니 마징갈로워 오른쪽 산이 배경이 你在 나간 거 같아요 And she says, you want a kiss 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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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ently, Johnny, I do not 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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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ently, Johnny, I do not Gently, I do not watch a movie Gently, I do not watch a movie Gently, I do not watch a movie But... If I choose one of the two I would like to choose The user I'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That... What do I say? If I choose a music I think I think I think 이져스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미술이나 이런 게 너무 충격적이고 에반게리온 질문했던 사람인데 그게 저도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에반게리온이 워낙 심오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TV 오리지널판에서는 이것만 봐도 님 아실 거예요 TV 오리지널판에서는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난 다음에 바다가 파란색이죠 1화만 봐도 처음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라고 하면 탱크들 막 그 신도교시 제3신도교시에 탱크들 막 세워져 있고 그런 장면 자주포 나오는 그 장면부터 나오는데 바다가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 바다에 그 제3사도가 나타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반게리온 설을 보세요 바다가 빨간색으로 시작하죠 사켈 다시 나온 장면인데 그때 피란 말이에요 바다가 다 그 뭔가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서드 임팩트 일어나면서 바다가 다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모든 생물이 다 엘시열아됐기 때문에 근데 왜 신극장판에서는 바다가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제네의 시나리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신극장판에서 카오루가 처음 나타나면서 하는 말을 보면 돼요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거 옛날에 무비팬더라는 데서 되게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 가이낙스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프로디지 랩 못한다고 해서 제가 좆 맡기네라고 하니까 친구가 현재까지 카톡 안내십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동정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 그건 취향이 아니에요 랩을 리듬으로 듣지 않고 막 기세 같은 걸로 듣는 사람들이 보통 프로디지 랩 못한다 좀 이렇게 랩 칠하게 하고 리듬 위주로 하는 랩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모노하게 랩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디지는 모노한 랩의 거의 끝이기 때문에 이제 불쌍한 거죠 그거는 와 저렇게 즐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비팬도 그 영상 진짜 다운받아 놓을 걸 그랬어요 데빌맨이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모티브가 너무 막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볼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별로였습니다 저는 그냥 별로였습니다 아까 카우보이 비법 저 계속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 그니까 시간 내서 보기가 어려워요 대가리 굵고 볼라 그러니까 일본 만화 영화 코트 일본 만화 영화 코트 슬램덩크 아닐까요 모르겠네 내 취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만화 영화라고 하는 게 만화 영화니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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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성도를 가진 작품은 찾기 어려운 거 같아요 진짜 그냥 틈이 없어 일본 영화 탑3 저 일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참바라 영화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본 것도 아니고 옛날에 챔피언 사운드 The Unseen 저는 챔피언 사운드 워낙 좋아해요 그 앨범을 곡성 대 미드소마요? 저 곡성 참 좋아하고 나홍진 감독 참 좋아하는데 제가 곡성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좀 소신발언인데 소신발언인데 저는 곡성보다 랑종이 더 좋았어요 랑종 안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안 좋았는데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저 혼자 극장 가서 랑종 두 번 봄 근데 두 번째는 아무도 없었음 영화관에 근데 보다가 중간쯤 가니까 중간쯤 가니까 누가 맨 앞자리에 있는 거임 아니 맨 앞자리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어떤 아줌마가 있는 거임 전혀 무서웠음 저는 곡성 진짜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종이 더 재밌었다 개인 취향으로 둘 다 나홍진 각본이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아 미드소마 분명히 아리에스터는 나홍진을 존나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그래도 미드소마가 더 좋지 않았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드소마 랑종이요 랑종이 왜 더 좋았냐고 저는 좀 스토리가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내가 두 번 세 번 찾아볼 거리가 있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봤을 때 좀 직관적인 편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생충도 존나 좋았지만 마더를 더 좋아했던 게 그래서였어요 기생충 개쩔었지만 저 기생충 보고 진짜 패닉 왔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서리 친구들 알텐데 저 기생충 보고 진짜 패닉 왔었어요 우주공포증 같은 그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기피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영화 보고 와서 극장 가서 네 번 봤어 근데 랑종이 더 좋았던 이유는 좀 유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나라 시장의 어떤 그 나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요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데 근데 저는 랑종이 스토리가 훨씬 직관적이고 영화 한편으로서 봤을 때 막 헷갈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직관적인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랑종이 다음 화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 화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 후속작이 제작 결정이 됐거든요 아마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 그것도 엄청 기대 중이에요 어찌됐든 그게 곡성의 시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피차퐁 위타세라쿤이 뭐죠? 씨발 니가 보면서 제일 그렇게 난해했다고 이름도 못 읽겠는 사람을 얘기하고 저한테 그걸 저도 몰라요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게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된지도 모르겠는데 아피차퐁 위타세라쿤 액트오브킬링 뭐죠? 거기서 본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랑영화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가 아니라 작년 한 해 제일 좋았던 영화는 작년에 발매된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제일 좋았던 영화는 어 그 뭐냐 그 폴토바스 앤더슨 PTA 그 아 그거 뭐냐 그거 블러드 그거 뭐냐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있는데 그거 막 광산에서 막 하는 그거 제목이 뭐더라 무슨 블러드 어쩌고 했는데 개쩔었습니다 그거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늙어가지고 대의비 블러드 존나 좋았죠 씨발 아 진짜 아들하고 그 대립한 장면에서 진짜 빛인 줄 알았어 킬 빌드 펄프 픽션이요? 펄프 픽션이 개쩔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펄프 픽션이 개쩔었으나 저는 킬빌이 좋아서 이번 앨범을 만든 사람으로서 약간 밸붕이 아닌가 퍼스트 인펜트리 딥셋 외교관문체 앨범 마스터 봤죠 근데 전 마스터보다 대의비 블러드가 훨씬 좋았어요 마스터는 근데 연기 보는 맛이 확실히 크긴 했죠 디테일한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극적인 연기도 연기지만 그건 킬빌 오마주가 아니라 사무라이 픽션이라고 하는 그 옛날 참바라 저기 클래식 영화가 있는데 고전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킬빌에서 오마주 한 장면을 아시는 걸 거예요 아마 큐브릭 영화 중 좋아하는 거요 풀메탈 자켓 시계 태어보는지도 좋긴 한데 풀메탈 자켓이 더 재밌었어요 근데 저도 뭐 앨범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할복이라는 영화인데 그거 존나 재밌어요 하리키리였나? 일본 제목으로 장랑 아니죠 그 도너츠 숨겨놨다가 도너츠 다 처먹을 다른 애들 다 기합받는데 도너츠 다 끝까지 다 처먹으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군대 PTSD 존나 빡세 왔어 저희 교수님 취향 겹치는 듯 왜요? 교수님은 뭐 님 교수님이 누군데요? 일본어 마스터하기 대 영어 마스터하기 영어 마스터가 좋죠 일본어 어따 써? 젠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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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영화 얘기야 제일 재밌네 빨리 떡그무 다음 거 만들고 싶다 풀메탈 자켓이랑 살인의 추억 근데 풀메탈 자켓은 영화를 좀 본 사람이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아니 영화 안 본 사람이어도 풀메탈 자켓을 안 좋아할 수 있을까? 부쳐대 싸건지 싸건 그냥 비교도 안 되지 저는 살인의 추억 물론 좋지만 제가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더인데요 마더는 진짜 한 20번 본 것 같아요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와 제가 젊은 배우 중에 진구를 제일 좋아하게 된 개기였죠 고등학생 때 와 처음 보고 진짜 개충격 먹었어요 마더 설국열차요? 설국열차요? 저 솔직히 봉준호 영화 감독 아니 그 감독 영화 중에 설국열차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한국 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다시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그냥 저한테 별 이게 아니었어요 마더를 안 봤다고? 밀양에서의 기독교요? 무슨 어떤 의미이기는요 그 영화는 용서에 대한 얘기이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와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나왔냐에 대한 의문을 던진 영화잖아요 그 납치 유괴범은 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건 설국연에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이 용서는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개XX 가는 소리예요 근데 전도연은 그 말에 무너졌죠 사람의 약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 합리화에 무너져버렸죠 전도연이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존나 개짱인 거죠 조지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요? 저 그런 거 안 봅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누굴 잡아먹지 않는 이상 안 봅니다 말죽거리 자녹사 존나 재밌게 봤죠 저 그거 DJ 캔드릭스 맨날 이창동이요 제가 얼마 전에 버닝을 봤는데 그걸로 입문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가 나가려나 이창동 감독 영화 자체가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영화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아까 박하사탕 추천했었는데 아 박하사탕 얘기하시네 박하사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박하사탕도 그 역순 구조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좀 이해시켜주는 영화라서 보면 도움 많이 될 거야 타란티노 작품 중에 좋아하는 거요? 타란티노 작품 중에 좋아하는 거 음... 안 좋아하는 걸 꼽는 게 제일... 아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거 뭐가 재밌을까 나한테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뭐더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 영화 봤는데 펄프 픽션식 플롯 진행을 진짜 잘 구현했더라고요 해프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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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프닝이 만나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는 바스타즈 재밌죠 근데 저는 장고도 장고 정말 좋지만 음... 아무래도 킬빌이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원스 오프라타임인 할리우드는 전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봤었어요 디제이 켄드릭스와 둘이서 존나 맛있는 햄버거... 햄버거랑 존나 재밌게 봤어요 진짜 끝나고 나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 생각 정리하느라고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준 결말이었어요 타란티노가 자신에 대한 편견을 다루는 그 방식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큰 그 방향에 영향을 너무 크게 줬어요 히어로 몰 중에... 제가 히어로 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거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냥 오히려 앤트맨 같은 가벼운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히어로 누구 제일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저 히어로 영화를 진짜 안 좋아해요 별 재미없어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 근데 그건 히어로 몰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요 안 봤어요 저 진짜로 무슨 초능력맨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영화를 다크나이트 트릴로지가 개쩔긴 하죠 인질이요? 아니요 그거 뭔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 아니에요? 한국 영화? 한국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어... 언제부터 였냐면은 저는 한국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를 그 공작에서 이성민을 보고 완전 뻑 가서 이성민 곽도원 제일 좋아했는데 곽도원이 지금 마탱이 가버려가지고 마탱이 간 게 아니라 X댔죠 그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한국 누아르물이라 한국 누아르물에서 제가 봤을 때 누아르에 제일 가까운 영화는 어떤 정통 누아르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존나 잘 만들었어 윤성빈 그게 누아르지 미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요? 브레이킹 배드? 다음 시즌 기다리고 있는 건 하우스 오브 드래곤 노아르 원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정말로 사일런스에서 앤드류 가필드가 신의 물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에서 예술을 보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영화는 말 그대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영화... 아 즐겁다라고 하기보다 무거운 영화죠 너의 모든 것이요? 베네플렉 나오는 거요? 당연히 봤죠 화차 미국 버전 아니야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결말이 나오잖아요 앤드류 가필드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뭘 두고 있었어요 손에 뭘 감춰두고 있었어요 배교하고 나서 뭘 감춰두고 있었어요 일본인으로 살면서 월홀랜드 드라이브 안 봤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진짜 너무 큰 의미들이라서 그리고 그걸 그렇게 스콜셀이가 던져놓은 거라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영화를 훼손하는 거 같아요 존나 시네마잖아요 이를테면 아니에요 그냥 감상을 해치고 싶지 않나요? 예 영화요? 저 영화 좋아하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존나 많이 봤냐라고 하면 저보다 많이 본 사람 주변에 많아가지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틈나면 영화를 봐요 영화 보고 싶다 시발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보고 싶네 하나 골라야겠다 대부 보셨나요? 라고요? 대부 몇 번 보셨나요가 맞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저는 만화는 많이 안 봤어요 근데 만화 그래도 좋아하죠 제가 읽고 싶잖아요 어떻게 봐? 나는 모르겠지 나는 미쳤음 나는 미쳤어요 잠깐만 누구인 거기에 답을 institutional 했지 나는 미쳤어 는 미쳤어요 제기 들어보시고 자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